와우! 우와! 우와! 여러분 간다! 여러분 간다! 안녕! 여러분 간다! 여러분 간다! 여러분 간다! 여러분 간다! 여러분 간다! 여러분 간다! 지금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여기 일행 만나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와 진짜 몸 많이 빠졌네 오우! 런블랑 차 이 부분이 있네 왜? 저런 딱 각진 차가 좋던 거 아 뭐 좀 아네 바람이 멀리니까 역시 사쿠파지 사네 와... 차 잘 샀네요 오빠 내가 이걸로 산거 드디어 앉아 오! 오! 거긴가요? 와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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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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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가볼래 볼까? 아 여기서 또 괜찮겠다. 내일 점심 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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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입도록 도착하게 되었는데도 입은 맛도 많아 2. 안이 양념이 1. 고기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뭔가 타이밍이 안되는데요 이리 와주sei 보나 이끼래 받네 오 웃겼나? fals이 쏘인거같음 맛있는 냄새가 나 아 너무 땀어 아 그래? 내 팔은 그래? 쎄하네 오빠가 제일 굽한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주시기 때문에 여기 단번에 다 버렸어 그건 너무 거 아이가? 아니 별로 안 쎄 확실해요 그런거 아이가? 비염 바로 맞는거 아니에요? 오빠 비염 바로 맞는거 아니에요? 진짜 코 뚫릴거 같은데 와..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할거야? 응 물로 소스 필요하면 더 어! 오빠! 아! 뒤에 온다 맛있어 근데 옛날에 한번 먹은거같이 돼 막상 먹은거 같은데 그거 뭐 찌란 이런거 찍어먹은건가? 찌란이랑 안 샀어 이거다 이거 더 빨리 이집은거 아니야? 불이 쎄갖고 철판이 달걀 아 맞네 맞네 으음 어? 찌끼 하러 안 맞고 우리 집이 가져왔는데 장식기 어 그걸로 하자 갈고기 가지 안먹었죠 와 형이 양고기를 진짜 안먹어 옛날에 한번 먹은거같이 돼 그니까 맛은 본거 같은데 이렇게 이거 뼈달린거는 진짜 맛있어 대박 라이브라 아 맞아 집에서 들고 올걸 이거 한국에 쓰면 그런거 로즈바레나 타임 같은거 언니 비행기니까 잘하네 와 확실히 너 맨날 언니 직업정신 투철하다면서 아이고야 아 구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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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으면 안되네 진짜 안찍을 수가 없어 급하다 급하다 와우 양고기 첫 경험 아니에요 와 아 냄새 엄청 부드러워 와 근데 냄새도 안난다 음 비싸들이 아이고야 오랭탕이 됐나 와 오랭탕이 있구나 아 이게 마지막이네 배 안부려 오 오 오 곱창이라 아 원래 푹 끓여야되는데 그때 갔다 막 그 그 그 그 그 그 아멘 아멘 촬영 중 찍었죠? 어 주둥이가 넓네 주둥이 넓네 아 내 컴힘 아 웃겨 언니는 진짜 여기 사는 사람같아 까베기 먼저 금방인가? 금방 튀긴거 금방 튀긴거 와 이쁘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소라고 해야죠? 저거 먹을거 있나 보다 저 안에 아 저기 고기 잡아서 가네 저거 타고 저거 타고 타고 저거 어디 말려요 저거 이 백자도 이거야 좀 호러지 말대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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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오 이거 남아 경찰이 안 되나 다시 다 꺼내서 찍어들겠네 아 아 이쁘 으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쉽지 않고 자제 게장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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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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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씨.